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되게 추운데서 시작을 하네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컨텐츠는 몬스터, 동물 그런 생명체를 잡을 때마다 모든 아이템이 2배, 4배, 6배, 8배로다가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복사가 되는 모드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 원어수상장 뿜 일단 기본템을 먹자마자 이 모드가 어떤 모드인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했는데 몬스터가 하나도 없어 세상에 동물도 세상에 야! 아무래도 못해도 소랑 닭 정도는 봐야되는데 내가 오, 토끼다 얘들아 미안해 내 이거 모두 설명해야 돼 요 놈! 요 놈! 아 왜 한 대도 안 맞냐? 뿜! 그렇지! 와! 두 배로 복사가 돼 오! 아주 좋아 와 사과 맛있어 뭐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뿜! 아! 돼지! 우리 꿀꿀이 꿀꿀이 돼지 꿀꿀이 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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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또 두 배 어우 아주 좋아 먹을 것도 많아 아 그럼 여러분 제가 이거 보니까 다 복사돼 있는데? 복괭이에다가 숫자가 4가 써진 건 처음 보는 것 같아 쫓쫓쫓쫓 그리고 철 발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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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철도 구했겠다 이제 좀 돌아다녀볼까 했는데 바로 옆에 마을 와 이거는 약간 사기 아닌가? 근데 안타깝게도 마을엔 먹을 게 없네요 상자깡이나 좀 해볼까? 마을 상자깡? 상자 상자 아니 왜 상자가 없어 얘들아 아니 추운데 살니까 왜 상자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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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안타깝게도 마을에서는 수확이 없었습니다 상자를 열었는데 상자에서 아무것도 안 나왔거든요 동굴스! 동굴스 내가 왔어! 자 제가 동굴에 온 이유 바로 저기 있는 좀비들을 잡으면 아이템이 복사되기 때문이죠 아! 뿜! 바로를 탓탓탓탓탓! 아! 자 철을 구워줬으니까 제작대에서 바로 철곡갱이 바로 그리고 금을 캐줘요 음 아주 맛있어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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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인벤토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게임이 터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라이터 만들어야 돼 나와! 부시돌! 나와! 음! 나와! 부시돌! 그렇지! 이 아이템들 다 싹 다 태워서 없애야 게임에 터지지 않아 아! 깔끔 띠! 호우! 호우! 잠깐만 이거 다 태워야 돼 들고 있으면 안 돼 보니까 어! 아 뭐야 뭐야 안 돼 안 돼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자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될 거는 진정한 복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겁니다 진정한 복사가 무엇인가 바로 모든 걸 블럭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으면 돼 자 그러면은 금불로 14개 철불로 14개 뿜! 어! 나이스 물! 이럴 때는 바로 양동이 뿜! 아! 제발 멘트 칠 땐 때리지 마! 맨날 말하지 내가! 어! 멘트 칠 땐 때리지 마! 아! 지금까지 방패를 내가 생각 안 하고 있었구나 홀리맨 브로우!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제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덜 잡아야 돼 몬스터를 그만 잡을 필요가 있어 어! 이거 봐! 이거 어떡해! 어! 아! 다 먹었네? 맛있다! 하나씩 차근차근 해 그렇지, 어? 이거 왜 했어? 어, 나 진짜 역대급 이네 아무튼 간에 이제 지옥으로 갑시다 어? 피걸린 소리? 글리스? 글리스! 그리웠다구 엔더 진주만 너한테서 받아내면 되거든 어 마침 또 내가 많이 가져왔어 오자마자 너를 이렇게 찾아내다니 나도 진짜 너를 좋아하는가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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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금 먹어 나 때리지 말고 더 있나 더 있나? 야 이 안에 금 있어 금 금 금 얘들아 뭐 만 만 만 어 엔더 진주! 와! 와 글린이부터 만나서 천만다행이다 진짜 와 인생이 편하네 그리고 아까 전에 거미줄을 먹었으니까 이걸 미리 만들어놔 화를 뭐야 반들어놨네 어 잠깐만! 야 피걸린 들한테 이거 엔더 진주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복사하면 되잖아 니네 금 줄 필요 없었어 생각해보니까 엔더 진주가! 127개가 있는데! 어? 어? 안돼! 게임 터져요 프레임이야 프레임 잠깐만 프레임 걱정해야 돼 어 게임 터진다 어 됐다 끝 정리 끝 어 이제 인벤토리 정리 시작 야 이거 상태가 상태가 왜 이러냐 어? 요사다리 아니냐 저거? 오케이 넘어갔다 와 근데 어떻게 올라가냐? 나 블록이 없다 오케이 그렇지 아 잠깐만 안돼 안돼 아 안돼 블레이즈 막대기 분명 반인데 어 있다 있다 잠깐만 이거 어떻게 먹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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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태워 이제 어 렉 걸린다 렉 걸린다 태워야 돼 태워야 돼 뿜! 그렇지! 포털 찾았으니까 렛츠고! 어 뭐야 너 왜 여깄어 흐흫흐 얘 왜 여기 왔냐 아 온 김에 얘랑 한바탕해야 되나? 어 내가 때린 거 알잖아 빨리 와 오우 맨 자 이제 우리는 블레이즈 막대기를 파밍 해왔으니까 블레이즈 가루로 앤더 진주 뿜! 아 물 때문에 돌아다니질 못하겠네 다이야를 주는 것도 아니고 어! 허어? 으아아아아아악! 맛있게 생겼다 이거 자퇴를 보세요 여러분 와... 아! 야 몬스터 다 어디갔어? 얘들아 왜 찾으니까 안 나와? 어! 또 다이아! 또 다이아야! 어! 어! 스포너 스포너! 저기서 패면 되겠다 어! 왔다! 어! 안녕! 어! 근데 동 뭐야 동 뭐야! 어! 어 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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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탓 탓 탓 탓! 우와...! 그냥 가면 재미없으니까 진주야!!!! 힘내! 뭐야 물에 들어가냐? 아우...?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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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만 달립니다 3번만 달립니다 3번만 앞으로 추월합니다 타다다다다! 어, 미안 뭐 좀 해 봤어 편식자님이 재밌게 만져 주겠지? 탁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그리고 나머지는 타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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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et snack 그 다음에 아깎아 전에 kim 8인 잰챈트! 붐! 아! 여러분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 좋아! 아 저장 안했다 아유 오자마자 엔더맨이 그냥 아 잠깐만 이렇게 되면 라이터를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세상에 그렇지 그리고 붕 이것도 캐주고 붕 나이스 나이스 아우 제발 다 알아 너에게 닿기를 그렇지 아이고 어 도착 아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에 저친구만 부시면 그렇지 됐다 야 드래곤아 이제 한판 붙자 나 힘 사다 어딨어 그렇지 어 데미지 솔솔해요 근데 이거 침대하는거 어떻게 하는거지 모르겠다 그냥 때려 뿜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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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그렇지 아 침대는 제가 다음에 공부해 올게요 뿜 야 야 야 좀 있으면 중복이야 중복에는 용고기가 그렇게 재처리를 한대 빨리와서 맞아줘 용고기 좀 먹게 아우 안맞냐 근데 그렇지 한 대만 더 그렇지 맛있는 용고기로 여러분들 행복한 여름 나게 하십쇼 호우 자 돌아가주자고 요번에는 아크로바틱하게 가자 어 아니지 잠깐만 이거 엔더 드래곤알 엄청나게 좋은게 뭔지 알아요? 그렇지 이렇게 엔더 드래곤이 복사된다고 엔더 드래곤알이 이렇게 복사됩니다 와우 자 이제 집에 갈 시간 뿜 엔더 드래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